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샛아빠입니다.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샛아빠 자전거 타기 아는 딸샛아빠 자전거 타기 아는 딸샛아빠 자전거 타기 아는 딸샛아빠 자전거 타기 아는 딸샛아빠 저희 딸 셋을 위해 치킨을 쑤셨는데요. 우리 아빠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노랑 미니벨로를 타고 우리 동네 네네 치킨 식망청정점에 다녀오는 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네네 치킨 메뉴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감자 세트인데요. 네네만의 바삭함과 고소함이 듬뿍 입안에서 아주 살살 녹습니다. 아빠는 삶을 18일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체중을 무려 15.7kg이나 감량하셨는데요. 비결은 바로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지요.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요. 마트에 갈 때도 촬영을 하러 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다음에 소개하는 영상에서처럼 포장을 찾으러 갈 때도 함께 보시죠. 구독해 줘요. 구독해 줘요. 구독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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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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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